그 제러드 호잉이 결국 이제 웨이버 공시가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올 시즌 타유일이 1할 9푼 사리 그러니까 사실 호잉은요 원래 작년 성적만 봤어도 올해 사실 갈릴 수도 있었어요 이 갈릴 수도 있었는데 그 뭐냐 이글스에서 외국인들 이번에 안 바꾸고 갔었죠 재계약을 했는데 근데 이제 연봉을 삭감을 했지 그랬는데 이제 기대치도 안 되고 그리고 18연패 당했고 그래서 이제 브랜든 반즈를 영입을 했는데 이번에 브랜든 반즈는 나보다 나이가 많아요 음 그 그래서 일단은 반즈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한번 쭉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음 일단은 제러드 호잉부터 음 호잉은요 2018년에 3할 30폼런 100타점 20도로 호타준족의 활약으로 사실 이글스의 이제 정규 시즌 3위에 기여를 했거든요 정규 시즌 3위에 큰 기여를 했는데 음 어쨌든 3위를 했어요 음 음 그래서 뭐냐 그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이제 2019년에 140만 달러로 연봉이 올라갔어 계약금 30만 연봉 80만 옵션 30만 당연한 얘기 했지만 옵션 못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정근호 선수가 원래 하나에서 중견수로 전향을 하다가 실패를 하고 결국 LG로 간 거잖아요 거기에 그 이용규 선수가 빠져버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 외야수하고 중견수를 왔다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중견수하고 우익수를 왔다갔다 했어요 원래 제러드 호잉 우익수였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그랬는데 이제 발목 피로골절이 있었고 그래서 연봉이 80만 달러에서 55만 달러로 삭감돼서 계약금하고 옵션은 그대로 115만 달러로 삭감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 입장에서는 한번 봐준 거야 2018년에 와서 잘했으니까 그랬는데 그 삼성의 타일러 살라디노 히어로즈였던 테일러 모터 등하고 같이 못하는 거야 그래서 방추 1순위였는데 살라디노는 걔도 좀 타격감이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모터는 여자친구하고 같이 팀 분위기 흐려버려가지고 그래서 쫓겨났지 그래서 결국 제러드 호잉도 6월 22일에 웨이버 공시가 됐고요 그리고 하나 같은 경우는 대체 선수를 빨리 구했나봐요 그 호잉을 웨이버 공시를 했을 정도면 이미 대체 선수가 있다는 뜻이거든 대체 선수가 이미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 우리는 꿀릴 거 없다 바로 대타 있다 그래서 그 브랜든 반스를 데리고 온다 그래요 근데 사실 제러드 호잉이 그 수비력이 원래 좋은 선수였어요 근데 이제 작년에 그 작년에 이제 그 중견수를 이용규 선수가 이제 빠져있으면서 중견수를 맡기도 했었는데 그것들 때문에 이제 좀 적응도 힘들었고 거기에다가 외국인 선수들이 2년차가 되면 다른 팀의 전력 분석원들이 다 데이터가 있겠죠 당연히 읽혔지 당연히 읽혔고 그리고 어 그 다음에 송구 능력은 굉장히 좋아요 그 이용규 선수가 중견수를 맡고 호잉이 다시 그 우익수를 맡았었어 그래서 2020년 34경기 네 타율 1할 때였고요 홈런 4개에 그쳤어요 홈런 4개에 그쳐가지고 네 쓸쓸하게 그 떠나게 됐었어요 작년에는 이제 대전 방문회에 홍보대사였고요 홍보대사까지 했었는데 음 어쨌든 그리고 이 호잉이 그 이번에 그리고 제로드 호잉이 팀에 대한 그 성실한 플레이는 사실 인정을 받았어요 왜냐면 이게 호잉이 그 어릴 때 고등학교 시절 때 내야 플라이 내야 뜬공이면 보통 에이 아웃이네 하면서 설렁설렁 뛰다 그냥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이제 수비가 잡지 못하고 있는데 설렁설렁 뛰었던 거를 헤드 코치가 본 거야 그래서 헤드 코치가 헤이 젤라드 한 다음에 갈궈대요 갈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젤라드 호잉은 그 코치들이 고교시절 때 코치 때 양준혁 해설위원 같은 사람이 있었던 거야 양준혁 해설위원 알잖아요 내야 땅불치고도 일루까지 전력주주하잖아 응 그렇고 어 그 다음에 좀 음식 적응이 힘들었는데 근데 이제 그 그래서 체중이 막 빠지고 그래서 경기가 없는 나라에 일부러 대전에 미국식 펍까지 찾아가지고 그 입맛에 맞는 식사로 막 벌크업 채우고 막 그렇게 그 좀 고생을 좀 했대요 그렇고 이제 그 작년에 합류했던 체드벨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리그 시절의 팀 친구였대 응 정말 눈물 젖은 햄버거를 같이 먹었던 그리고 뭐냐 추신수 선수하고 같은 팀에서 뛴 적도 있고 텍사스 레인저스 그랬는데 이제 이번에 호잉이 네 네 웨이버 공시가 됐죠 웨이버 공시가 됐고 그 사실 어떻게 보면 진짜 팀에 대한 의리가 좋았던 선수라서 그 재계약을 했던거지 사실 실력만 보면 재계약이 좀 힘들었을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좀 선수고 하기도 힘들어서 웬만하면 건강한 선수 있는 선수면 그냥 쓰이자 음 그래서 음 뭐냐 그 지금 약간 주제에서 벗어나서 좀 이따가 얘기할게요 어쨌든 제라도 호잉은 그 약간 그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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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달 동안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니었어요 19경기 나와가지고 홈런 2개 그리고 10타점 8득점 근데 삼진 19개 병살대기 타율 2할 2푸 5리 근데 6월에 타율이 1할 2푸 5리였어요 그리고 그리고 하나이글스가 18연패를 당하는 동안 제라도 호잉은 4타수 1한타밖에 못 쳤어요 그동안 못 나온거야 음 그래서 타율이 결국 그 1할 때까지 팍팍 떨어졌어 원래 이제 최원호 감독 때잉이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면담해가지고 그래 제라드 몇번 타수 내서 쳐볼래 하니까 나 한 그나마 2번에서 치는게 편해 해가지고 최원호댕이 그래 그러면 한번 2번에서 쳐봐 했는데 타율은 결국 1할 때라도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21일 일요일에 경기를 안 나왔죠 그리고 이제 22일에 바로 웨이버 공시가 떴어요 음 그래서 웨이버 공시가 떴고 근데 이제 사실 이글스가 올해 호잉한테 기회를 줬던 이유는 작년에 이용규 선수가 일탈을 해버려가지고 중견수가 없으니까 그냥 원래 우익수인데 중견수까지 하면서 개고생한 그 호잉한테 그래 그 헌신한게 있으니까 올해 한번 그 다시 기회를 줄게 했는데 네 네 올해 득점권 타율 2할 1푼 사리였구요 그리고 올 시즌 OPS가 5할 7푼 7리밖에 안됐어요 슬러거가 OPS가 6할이 안된다는거는 이거는 슬러거 자격이 좀 사실 슬러거가 아니더라도 보통 OPS 7할 때는 하거든요 OPS 원래 꽤 돼요 음 호잉이 통산 OPS가 KBO 리그 OPS가 8할 4푼대야 아무리 그러니까 그 어느정도 출루 능력이 있는 타자면 OPS 7할이 되거든요 음 출루율 더하기 장타율이 OPS니까 그래서 타율과 별개로 OPS가 좋은 타자들이 있거든요 타율이 안높더라고 안높더라도 근데 일단은 올 시즌 OPS가 OPS가 5할 7푼 7리 네 어쨌든 그래서 방출이 됐어요 그러고 그래서 이제 브랜덴반스를 연결봤는데 솔직히 난 브랜덴반스 이름 들으니까 에? 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브랜덴반스의 프로필을 제가 찾아봤어요 브랜덴반스의 그 프로필을 찾아봤는데 1986년생이에요 나보다 나이가 많은 선수야 지금 야구에서 나보다 나이가 많으면요 음 뭔가 이제 주축으로 뛰기에는 조금 힘에 붙일 수도 있는 그런 나이로 들어가는 선수거든요 음 내가 내가 87년생이니까 그래서 이 브랜덴반스가요 2005드래프트에서 6라운드 전체 194번 선수로 휴스턴 에스트로스 지명을 받았어요 아 메이저리그에서 전체 194번이라고 해도 6라운드면 그래도 수준급 선수에요 음 그래서 휴스턴 에스트로스는 2012년에 데뷔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요 이 반스가 메이저리그 데뷔 기회를 잡은게 에스트로스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연속 100패를 넘겼어요 2013년때 아메리칸 리그 원래 내셔널리그 중부지구였다가 아메리칸 리그 서부지구로 옮겼죠 그랬던 팀인데 그 에스트로스가 그때 이제 막 3년 연속 100패 당하고 막 그 고의적 탱킹이 아니냐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그 시기에 음 그 탱킹 시기에 이제 올라오고 올라오고 올라와서 이제 데뷔를 한거지 근데 이제 에스트로스가 이제 거의 탱킹이 거의 끝나가는 그 끝물에 콜로아도 로키스를 옮겨요 그래서 로키스에서 2014년에서 2016년까지 뛰구요 근데 로키스가 포스트 시즌을 그 해까지 못 나가죠 음 로키스가 2018년에 아마 포스트 시즌을 갈바봤다 떨어졌을거야 그 뭐냐 타이브레이커까지 했죠 로키스가 그리고 그 다음에 클리브랜드 인디언스 2018년에 클리브랜드 인디언스에서 뛰었고 그니까 2017년에는 메이저리그 로스터에 없었다는 뜻이대요 그 일찍이 인가요? 저 그냥 평소처럼 한 자정 직전에 킨건데 음 그렇게 일찍 킨건 킨건 아닌데 일단은 저 방송 켜기 직전에 씻었구요 그리고 일단 지금 선풍기 틀어놓고 버티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폭염일 때는요 차가운 물에 씻는거 오히려 안좋아요 아시죠? 그 상온 실제 온도하고 너무 체온이 차이가 나면요 그것도 오히려 몸에 안좋아요 음 그래서 좀 오히려 그 이제 좀 되게 아예 한 삼십 몇 도 이상의 그 뜨거운 물로 씻어버리면 그래서 그 뜨거운 완전 뜨거운 물로 씻으면 아 물론 화상은 조심해야되고 화상에 화상을 입지 않을 정도로만 그 씻어주면 딱 여름에 그 씻고 나오면 씻었던 물보다 시원해지잖아요 네 그 방법을 이용하면 돼요 근데 엄마는 내가 뜨거운 물 씻는다고 싫어해 참 하여간 내가 내가 뭘 하든 맘에 안들어하는 어쨌든 그 이제 반스는 2019년에 미네소타 트윈스 2020년에 신시네티 레즈에 로스터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때 와 온거에요 로스터에 포함되어 있다가 왜냐면 올해 로스터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얘기를 한 이유는 올해 시즌이 시작을 못했기 때문에 스프링 캠프는 참가를 했다는 뜻이에요 음 근데 이제 이 브랜든 반스의 특이 이력이 있다면요 2014년 미국 시각으로 7월 19일에 시애틀 메리너스와의 경기에서 한 경기에서 안타를 다섯 개나 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냥 오한타도 아니고 히트포더 사이클을 한 적이 있어요 이 선수가 그니까 히트포더 사이클이 진짜 하기가 힘든게요 삼루타 내기가 제일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삼루타는 외야수가 잡기 힘든 곳으로 타구를 멀리 보낼 수도 있어야 되고 근데 홈런은 안 돼 홈런은 안 되는데 외야수가 잡기 힘든 깊숙한 곳으로 타구를 보내야 됨과 함께 타자의 발도 빨라야지 삼루타가 되는거에요 아무리 타구가 그렇게 좋아도 발이 느리면 기껏 해봐야 2루타거든 어쨌든 근데 만약에 휴스턴 에스트로스 소속이었던 이 시절이었으면 홈경기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원래 이 미닛메이드파크라는 경기장이 그 중견수 그 타석에서 볼 때 중견수 방향으로 1시 방향으로 그 타구를 날리면 그때 되게 깊숙해가지고 삼루타를 보낼 수 있었거든요 그 외야쪽에 중견수가 수비하러 올라가기 되게 짜증나게 그 경사로가 있었어요 아 물론 지금은 거기를 아예 담장으로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쪽으로 타구 넘기면 홈런이 돼요 음 뭐 하여간 그런데 그 이제 히트포더 사이클을 친 적이 있다 음 그래서 2012년 8월 7일에 데뷔를 했고 그 2013년 12월 3일 조던 라이스하고 덱스터 파울러하고 마트레이드 된 거예요 음 그래서 통산 484경기 타율 ER4푼 1위에 20홈런 통산 근데 마이너리그에서 ER6푼 1위에 154홈런이에요 특히 작년에 AAA에서 30홈런을 쳤어요 음 작년에 AAA에서 120경기를 추전했고 95타점 77득점 뭐 할만한 성적을 치기는 했어요 음 그리고 외하순데 어깨가 꽤 좋은 편인게요 작년에 마이너리그에서 투수로 3경기를 나온 적이 있대요 그리고 그 3경기에서 무자책이었어요 어쨌든 정민철 단장이 영입을 발표를 했는데 작년에 AAA에서 홈런 수가 두 배 가량 증가를 했다 음 아 이거 그냥 크래커에요 아이비 그래서 음 뭐냐 2018년에 14홈런에서 작년에 30홈런은 늘었다 장타력이 많이 좋아진 것 같다 해서 스카우트들이 보고 있었나봐 근데 이제 호잉하고 재계약해가지고 일단은 어 그래 지켜만 보자 했는데 호잉 웨이버 하면서 바로 이 다음 순이었던 이 반제를 영입하게 된거지 반스를 음 반스를 영입하게 된거고 음 그리고 이제 얼마전에 노수광 선수를 트레이드를 했잖아요 외하수 자원을 근데 이용주 선수가 일단 중견수를 시키고 그 좌익수 우익수 중견수 다 시켜본거야 노수광 선수한테 그래서 그 오 오 수비력 좋네 하니까 지금 수비만 잘했던 호잉은 어 이젠 필요가 없겠다 그리고 차라리 이 이 자리에 장타력을 보강을 하자 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반스를 영입을 하게 된거래요 음 어쨌든 이제 그 최진행 선수하고 그 이성열 선수가 수비가 불안을 했는데 그 최진행 선수는 오른손 타자고 이성열 선수가 왼손 타자거든요 그래서 최진행 선수랑 이성열 선수가 둘 다 출전하면 완전 수비가 개불안한데 이 선수들을 플랫툰으로 돌릴 수 있다는거에요 둘 중 한 명만 쓰면 되거든 음 상대 투수에 상대 선발 투수에 맡아서 그 따라서 플랫툰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견수인 이용규 이용규 선수 좌익수의 노수광 선수 그래서 우익수에 그 그래서 코너웨야 수에 노수광 선수하고 이 반스를 배치할 수 있다는 거야 응 근데 문제는 반스가 한 가지 문제가 되는 요소가 있다면 나이예요 나보다 나이가 많아 그니까 나보다 나이가 많다는거는요 특히 스포츠계에서의 얘기에요 스포츠 선수들은 이제 피지컬이 왕성할 때 경기력이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나보다 나이가 많을 정도의 선수들이라면 지금 시점에서는 뭔가 완전 팀의 중심 전력으로 맡길 수도 없는 전력이에요. 그래서 아마 백업 외야수들이 기회가 좀 많아질 가능성은 있어요. 그 나이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영입 가격이 되게 싸요. 계약금 5만 달러 연봉 5만 달러 대신에 인센티브 옵션이 10만 달러에요. 합해서 20만 달러를 땡! 되게 싸게 영입한거야. 20만 달러면. 그래서 그 나이가 1986년생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그 메디컬 체크 해야 되고 우리나라 이제 아마 청주공항으로 들어오겠죠? 우리 하나 하나 쪽으로 들어오면 청주공항으로 들어오 거니까 국제공항이라서 청주공항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대전에서 2주 자가격리하고 그 다음에 자가격리까지 끝나면 7월 중순 전반기 끝날 때쯤이나 합류를 하죠. 그렇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만스가요 몸에 문신이 좀 많아요. 물론 이제 요즘 선수들 중에서 문신한 선수들이 꽤 많은 편이긴 한데 그 뭐냐 박병호 선수도 문신했고 추시수 선수도 문신했죠. 근데 이제 문신과 관련해서는 그 이제 반스가 딸이 2명이 있대요. 근데 딸 2명을 얻을 때까지 유산 2번이 더 있었대요. 임신을 총 4번 한거지. 유산이 2번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반스의 그 배우자가요. 혈액 응고장애가 있대요. 그러니까 약간 혈관 질환이 달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혈액 응고장애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그 혈액 혈액과 관련한 문제로 아마 유산이 2번 있었나봐요. 임신 자체가 힘들었다고. 그래서 유산과 관련됐던 스토리 이런거를 파랫다 문신을 새겼나봐. 뭐 그렇다고 해요. 음 근데 이제 그 예전에 히어로즈의 제리 샌즈 같은 경우도 있어가지고 만약에 싼값에 계약을 해가지고 잘하면 잘하면 네 뭐 몸값 올려가지고 재계약할 수 있겠죠. 뭐 재계약은 그 재계약할 수 있을 거고 어 일단은 그래서 뭐냐 그래서 웨이버 공식 권리 포기를 했었고 여기 그 이연우 이연우 그 이연우 기자가 그 엠스프레 엠스프레 이제 그 올렸는데요. 한 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연우 기자 TLA 가가지고 미식축구 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미식축구부 감독이 바뀌어버려가지고 원래 장학생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입학이 취소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다른 대학 가가지고 나 다시 야구할래. 그리고 이제 대학 출신으로 드래프트를 해가지고 에스트로서 지명 받았구요. 아 이거 시범경기 홈런이네요. 어느 경기장이지? 음 아 여기 시범경기네요. 캑터스 리그. 음 그래서 그 에스트로스 지명 받아서 루키리그 싱글에이야만 있다가 그래서 더블에이 트리플에이를 올라왔지. 그래서 이제 메이저리그를 되게 늦게 올라왔는데 그 43경기에서 2할 4푼에 음 어쨌든 커리어 하이는 2014년 로키스 시절 자 근데 솔직히 콜로라도 로키스 시절의 성적이면요. 사실 여러분들 아시죠? 쿠어스필드 쿠어스필드라는 이 점은 약간 좀 거르고 봐야 되기에는 조금 약간 애매한 성적인게 쿠어스필드를 홈으로 썼으면서도 132경기에서 홈런을 8개밖에 못 쳤다는 점에서 쿠어스필드에 대한 영향은 별로 없었던 걸로 봐요. 왜냐면 원래 장타자들은 쿠어스필드를 홈으로 쓰면요. 홈런이 늘어나요. 그 콜로라도 로키스의 그 이제 콜로라도주 덴버라는 도시에 있거든요. 그 쿠어스필드가 근데 그 덴버의 쿠어스필드가 해발 고도가 1600미터에요. 거기에 경기장에 있으면요. 그 공기저항이 줄잖아요. 그래서 그 투수가 던지는 공에 회전이 밋밋해져요. 공기저항을 적게 받으니까. 원래 그 야구공이 그 회전을 받으려면 그 공기저항을 많이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이 회전이 되는 건데 음 그래서 그 상황에서 공에 공이 더 빠른 공을 던지게 되면 그만큼 회전이 많이 붙겠죠. 그래서 공 회전이 밋밋해지면 타자들한테 때리기 좋은 공이 들어오고 또 막상 타구가 맞으면 또 그것도 공기저항이 적어. 네 그래서 쿠어스필드에 가면요. 투수들이 그 구속이 빨라질 수는 있어요. 대신에 공의 회전은 밋밋해져요. 그래서 홈런이 꽤 많이 나오고요. 어쨌든 이때까지는 홈런 타자라고 보기엔 좀 애매한 모습이었죠. 아니 어떻게 쿠어스필드를 홈으로 쓰면서 시즌 132 결혼기를 나오는데 홈런이 8개밖에 못쳐. 아 물론 백업이었을 수도 있어요. 음 자 그리고 2018년 인디언스에서 19경기 타유 ER 6분 3리 그리고 작년엔 AAA에만 머물렀는데 작년에 벌크업을 했나봐 버크업을 한 것 같아요. 120경기에서 120일 안타 35몰론 95타점 음 음 근데 작년에 장타력이 늘어난거에 대해서는요 그 메이저리그 공인구가 좀 바뀌었던거를 봐야되요. 왜냐면 원래 메이저리그하고 마이너리그하고 공인구가 달랐대요. 음 공인구가 달라서 그 2018년까지 원래 마이너리그는 다른 공을 썼는데 2019년부터 마이너리그가 메이저리그의 공인구로 통일을 한거야. 그래서 그 아무래도 이제 만즈가 메이저리그 공인구로 홈런을 많이 췄다는거지. 근데 작년에 AAA의 인터내셔널 리그가 그래서 홈런이 157%가 늘어난거야. 그래서 좀 거품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홈런은 30개인데 타휘일이 ER5분대야. 작년에 478타수 153진 타격의 정확도가 좋진 않다는거에요. 자 거기에다 메디컬 체크하고 자가격리 이주 청주공항 들어오자마자 자가격리 이주를 한다고 치면 1군 합류가 빨라도 치료 중순이에요. 음 차라리 그래서 작년에 그 성적을 봤으면요. 차라리 뭐냐 그 KBO리그 공인구의 반발력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타율 ER8푼을 친 호잉이 나왔을 수도 있다. 이거야. 그런데 그건 여러가지 요인이 있어요. 일단 반제가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마이너리그 선수들 일자리가 없잖아요. 음 뭐 메이저리그야 선수노조가 있다고 쳐도 마이너리그는 일자리가 없단 말이야. 음 그러니까 솔직히 근데 팀 성적이 괜찮으면 아마 하나가 호잉을 기다려줬을 수도 있어요. 음 근데 그 아 호잉이 팀분위기를 해친단 얘기가 좀 있었어? 그리고 반지가 몸값이 싸? 어쨌든 여기 이현우 기자의 말에 의하면 네 그렇다는 거죠. 좀 가성비 영입이라는 거지. 진짜 가성비야. 쌉가성비. 계약금 5만 달러 연봉 5만 달러 대신에 인센티브를 10만 달러를 주는 거야. 에디슨 러셀 지금 여기 히어로즈에서 음 인터뷰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아마 그 아마 영상으로 인사를 좀 전해달라고 아마 히어로즈 쪽에서 얘기를 했나봐요. 왜냐면 어차피 지금 당장 경기에 못 뛰니까 자가경기 해야 되잖아. 음 자 그렇구요. 어 KBO리그 야구 스타일이 미국 야구 메이저리그하고 닮은 점이 많다고 생각했다고 만들어낸 말 같은데 한국 문화를 접하는 것 또한 많이 기대된다? 근데 에디슨 러셀이요 그 뭐냐 태도적인 면에서 그런 이력이 있는 거 알죠? 이제 전처하고 이혼하고 손절을 하긴 했지만 전처하고 부부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인 물리적 폭행을 가하지는 않았는데 문자메시지로 폭행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가정폭력죄가 적용이 된 적이 있어요. 그 문자나 카톡으로 그 폭언을 일삼한 것도 가정폭력으로 보는 거야. 미국은 뭐 그래가지고 음 메디컬 체크 비자 발급 다 하고 우리나라 오면 자가격리 해야죠? 음 자 한번 볼까요? 음 개무섭네 큐비랑 안하고 싶다 얼굴은 안 무섭기나 푸이그형이 패스면 더 안하고 싶었을 듯 팬서비스는 잘해줄 것 같듯 나초 날라간 팬한테 직접 다시 사다줬다 나초 가정폭력 기억 안 남 의외로 사회생활 잘하는 것 같대 의외로 말 엄청 이쁘게 한다 건달들이 자기 가족들한테는 잘해 키움은 우승이 목적이 아닌 팀이라고 했었는데 미안하다 말 취소할게 러셀을 영입하다니 스쿼트팀 단장 고맙습니다 그 뭐냐 국거박 요즘 댓글이 안 나오네요 격리기간 동안 많이 보고 연습해라 세상이 미쳤다 비현실적 역대급 용병인거는 솔직히 인정이긴 한데 그렇지 자 그리고 이제 오늘 23일이 밝았어요 자 강정우 선수 법률 대리인 없이 본인이 직접 회견을 하겠대요 그치 법률 대리인이 대신 나오면 또 또 말장난 한다고 하겠지 음 그렇고 그래서 법률 대리인 없이 질의응답 자기가 다 직접 받는다 음 그래서 공식 사과를 하고 그래서 이제 23일 오후 오늘 하는 이유는요 다른거 없어요 자가격리가 오늘 풀리거든 음 그래서 그동안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소속사가 사과했고 KBO 리그 상벌위원회 같은 경우는 법률 대리인이었던 변호사가 반성문을 제출했어 음 근데 원래는 입장문만 읽고 부담이 될 수 있는 질의응답은 안할수도 있겠는데 질의응답 하겠다는거에요 본인이 자기가 하겠다는데 음 베스트 댓글 세번째 걸렸을 때 MLB가서 뛰면 되지 하고 사과도 안하고 런하더니 아무 팀도 안 받아주니까 다시 기어들어온다 음 45살에 사위 있냐고 하는건 반대하는데 오승환은 한 번 정도니까 말은 좀 있지만 받아줬다 다른 선수도 욕먹으면서 넘어가잖아 넌 도를 한참 넘었다 음 참 댓글들이 많이 드럽네요 음 뭐 어쨌든 음 어쨌든 외국인 선수 그 장수는 결국 힘들다는걸로 결론이 났구요 음 음 음 뭐 이거는 어쩔수가 없는얘기죠 참 이게 그런거있어 제러드 호잉이 그 팀에서는 관계가 좋았거든요 사실 작년에 프레스턴 터커가 기아 타이거즈에서 사실 헤드베이커보다는 조금 잘했으니까 어떻게 살아남은거지 근데 팀하고 좀 케미가 안맞았었으면 살아남지 못했을수도 있어요 그런데 터커가 그 팀하고의 그 적응력이 좋았어 프레스턴 터커는 그래서 겟타이거즈 쪽에서도 그래 터커 내년에도 한번 믿어보겠다 하니까 터커가 고맙다 하면서 그 장타자들이 그 노세아가 일어나는걸 보고 본인이 그 팀선수들의 그 전력변화를 본거잖아 그래서 겨울동안 벌크업에서 왔더라 터커가 그래서 지금 타점 봐요 약간 그런 선수 급이 될 수 있으려면 사실 그게 되게 힘든거야 응 근데 호잉은 자기도 뭔가 팀에 도움이 되고 싶은데 자기는 이제 마음은 간절했는데 몸이 따르지 못했죠 했던거죠 네 뭐 안타깝게 됐어요 뭐 이 시국에 일자를 잃으면 진짜 힘들텐데 특히 운동선수들이 사실 그래서 저는 올해 진짜 외국인 선수들이 진짜 웬만한 경우가 아니고 그냥 어 못하는거 정도면 그게 실력이 안되는거 정도면 봐줄 수는 있지 않을까 그래도 몸은 건강하니까 응 그 자가격리 시간도 필요 그러니까 응 그냥 참고 쓰지 않을까 싶었는데 근데 모터야 어차피 뭐 팀 분위기를 흐렸으니까 모터야 뭐 쫓아 쫓아 냈다 쳐요 그래서 호인 같은 경우도 음 내가 보기에는 약간 그 프런트에 입김이 좀 있지 않았나 싶어요 좀 분위기 세신 차원에서 누군가는 좀 희생이 돼야 된다 근데 그 프런트라는게 정민철 단장일까요 아니에요 정민철 단장이요 지금 힘 별로 없어요 정민철 단장의 짬밥을 생각해보면 진짜 힘없는 단장이야 응 이제 40대 초반인 단장한테 얼마나 뭐 많은 힘을 주겠어 응 지금 지금 롯데 성민규 단장이 제일 젊고 그 다음에 키우미어로즈 김치현 단장이 두 번째로 젊거든요 아 물론 이제 젊고 뭐 나이 많고의 그런 그런거에 중요하다기보다는 하나이글스의 그 모기업 하나그룹 하나그룹의 그런 입김이 있다는거지 솔직히 계열사한테는 좀 자율권을 줘야 되는데 그 계열사한테 자율권을 안주는 팀이 또 하나에요 계열사한테 자율권을 안줘요 응 그래가지고 그냥 좀 안타까워요 내가 보기에는 이게 좀 많이 안타까운 그런 모습 응 참 이게 그 프로스포츠에서 정말 실력 물론 프로스포츠 선수들은 성과로 얘기를 하지만 실력이 좋아 실력이 실력과는 별개로 또 이 이게 별개일 수가 있어요 또 구단의 결정하고는 그래서 이번에 차라리 그래서 나는 그 반스 영입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 그래 뭐 저런 선수구나 하고 뭔가 그냥 로또를 걸어보는 것 같은데 솔직히 이건 제 생각인데 일단은 호잉이나 반스나 별로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구요 근데 반스를 데리고 온 이유는 뭐다 몸값이 싸다 어차피 7,8,9,10월까지만 쓸 거잖아요 어차피 한화가 올해 포스트 시즌을 못 갖고 오기 때문에 10월까지밖에 못 뛸 거예요 응 11월에 야구하는 팀은 올해는 상위권 팀은 11월에 야구를 하겠지만 근데 음 어쨌든 10월까지만 야구할 거니까 뭐 4달 4달 쓸 선수한테 20만 달러 음 그 정도면 충분히 투자랑 약간 4달 4달 알바띠 선수한테 20만 달러 음 뭐 가격이 적절한지는 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랄게요